경찰이 하천 옆 갈대 숲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발견한 건 오늘 오후 3시 45분쯤. 지문 감식 결과 지난 14일 밤 전주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34살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마지막으로 만난 남성의 동선을 따라 수색한 끝에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실종 직전 차에 태운 31살 남성을 범인으로 보고 강도살인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했습니다. 차량 안에서 실종 여성의 혈흔이 나오고 실종 여성의 계좌에서 이 남성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시신 발견 장소 인근에서 보험 긴급 서비스의 통화를 시도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피의자가 시신이 발견된 곳 인근에 왜 갔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